안녕하세요 부뚜막혜경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김가지고 버섯 자반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버섯은 미니 새송이버섯인데요 이거 아니어도 느타리버섯이나 새송이버섯 큰거 그걸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한번 저는 구워도 해봤는데 렌즈에 쪄서 하는게 가장 시간이 단축되고 빠르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손질을 제가 다 했거든요 칼집을 한번 내서 렌즈에 1분 30초 돌리겠습니다 2등분씩만 하시면 됩니다 돌리면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아니면 좀 나는 식감을 작게 하고 싶다 싶으면 3등분 정도 이렇게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되요 이렇게 해서 렌즈에 1분 30초 정도 돌리시면 됩니다 이걸 돌려놓고 김을 구워 보겠습니다 어느정도 열이 올라오면 여기에 김을 구워 주겠습니다 이렇게 청록색으로 바뀌면 노린노릇하게 바뀌면 이렇게 다 구워진 겁니다 이거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세요 3장 정도 준비했어요 부재료로 쪽파 3쪽입니다 이렇게 총총 썰어 주시면 됩니다 홍고추 반쪽입니다 씨를 뺀 홍고추입니다 다지듯이 썰어 주시면 되요 청양고추도 홍고추랑 같은 모양으로 썰으시면 되는데 저는 작년에 여름에 고추 많이 나올 때 이거를 다져 가지고 썰어 가지고 냉동실에 얼려 넣었던 걸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여름에 청양고추 많이 나올 때 이렇게 잘게 다져서 냉동실에 얼려 놨다가 필요하신 만큼 써서 아니 필요한 만큼 빼서 써서 쓰시면 돼요 지금 청양고추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얘는 한 스푼 정도 돼요 볼에 아까 우리가 그 렌즈에 돌린 새송이버섯 미니 새송이버섯을 넣고 양념을 같이 해서 버무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양념은 진간장 한 스푼하고 참치액젓 참치액젓이 없으시면 국간장 쓰셔도 돼요 올리고당 두 스푼 아니 한 스푼이에요 맛술 한 스푼입니다 다진마늘 반 스푼 그리고 저는 여기에 뭐 흘렸냐면 들깨가루를 넣어봤어요 들깨가루를 넣으니까 맛이 고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들깨가루 한 스푼 정도 청양고추 다진 거 한 스푼 홍고추 썰어놓은 거 한 스푼 고춧가루를 좋아하시면 고춧가루 한 반 티스푼 정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어느 정도 섞이면 뭘 넣으시냐면 아까 렌즈에 돌린 미니 새송이버섯 이걸 넣고 이렇게 물이 나왔어요 이렇게 짜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넣어서 이걸 먼저 넣고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1차 양념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운 게 봉지에 이렇게 골고루 섞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김이 들어가니까 양념이 거의 스며들어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지 않는 부재료랑 양념을 같이 넣어서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참기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버무려 주세요 여기 간을 한번 보시고 싱겁다 싶으면 소금이나 국간장을 아니 진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제가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입맛에는 맞아요 매운 고추가 잘게 다진 매운 고추가 들어가서 아주 입맛이 당깁니다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통깨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집에 새송이버섯 같은 거 그리고 느타리버섯 같은 거 있으면 구워서 드시지 마시고 김하고 같이 무쳐서 드셔도 새로운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밥에 비벼 드셔도 되고요 맛있어요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적당한 반찬이 생각나지 않으실 때 이렇게 김하고 버섯하고 이렇게 무쳐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